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황원아입니다. 그때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와 연결해서 그래서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마치 지역방송에서 중계방송하듯이 계속 보도되는 가운데 수사를 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앞으로 쭉 나가다가 수사 때문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결국은 낙선을 했은 겁니다. 당사자인 황원아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찰 수사권 폐지법안에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6대 범죄를 수사권 조종을 통해서 박탈하자 하는 건데 6대 범죄 수사가 경찰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정발한다. 6대 범죄 수사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 없애버리면 이게 고스란히 경찰에 가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검찰권이 오남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자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으로도 들리는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고 검찰의 한 간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권력자에 대한 수사 총량을 줘야 한다는 걸 검찰 수사권 폐지의 이유로 드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가 정발되면 기소될 일도 없으니까 범죄자들만 환영할 어처온이 없는 논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운한은 계속해서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당사자이고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 이거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와중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그때 당시에 경찰 신분으로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주 희한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국회에 출마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도 황운하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해 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있거나 입건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표가 수리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대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게 자기가 비리가 있으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의 비리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마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황운하의 논리를 보면 공직자부패, 경제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수사는 불효불급한 수사라며 아예 없애겠다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는 A4 두 쪽 분량의 편지에서 자신이 발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추진하자니 쟁점이 많아서 논의가 길어지면 5월 9일 이내 법안 공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근거조항 삭제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을 다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먼저 5월 9일 이내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부터 만들자.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근거조항부터 삭제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뭔가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검찰이 수사 못하라고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걸 논의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훈아는 이어서 경찰권 비례화 우려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의 검찰의 수사 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영역인 6대 범죄는 불효불고판 수사가 많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가 범죄가 우려되는 거고 또 범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권력에서 범죄를 억제하거나 마거나 또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게 하는 것은 이걸 딴 데 옮기는 게 아니고 검찰의 뺏음으로 해서 그것만큼 수사 영향이 줄어들게 만든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까? 바로 범죄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정말 이런 법안을 발의했고 또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황운화는 이 편지에서 법안 처리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수사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 수사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힘이 쏠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 수사 권능의 재편을 위한 새로운 설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 뺏고 난 뒤에 국가 수사 권능의 재편을 위한 새로운 설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동 제도의 단점 보완을 우선하고 새로운 검수완복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이 차악일 수도 있다. 차악. 나쁘지만 최악으로 나쁜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나쁜 수가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면서 완벽한 제도 설계를 준비하자는 건 사실상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주장과 다름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6대 범죄를 빼앗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 것까지 다 못하니까 우선은 검찰이 수사부터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서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것이 지금 황운하가 추진하고 있는 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상황을 우려해서 불안전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황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우려가 해소되는 완성도 높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이전에 마련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 후속법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5월 10일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법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그때까지 다 마련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권 폐지 또는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 라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선은 수사부터 못하게 막는 것이 급하다. 이만큼 불일이 해가지고 추진할 만큼 뭔가 다 급하다는 것을 황운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운하는 경찰대 1기 출신으로 현 정권 초기에 울산 대정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현역 시절부터 경찰 수사 독립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벌인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돼서 지금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황운하의 처지가 어떻는지를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범죄수사의 일정 부분을 검찰에서 뺏고 난 뒤에 국가수사기관의 역량을 현저하게 줄이는 그런 말하자면 대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운하가 경찰 출신 또는 검찰 출신 어떠한 간에 대한민국의 수사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맞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범죄수사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줄여버리자 이런 말을 하는가 과연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어서 정말 충격을 주는 오늘 뉴스였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